디자이너 선배님? 네 그쪽은 추상우 맞죠? 늦으셨네요 생각보다 잘생겼네 아직도 못 찾았어요? 연락은 했는데... 뭘 봐요? 모자 안 쓴 게 훨씬 나는데 왜 맨날 가리고 다니냐? 나 기다려? 왜?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냐? 왜?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냐? 원래 이렇게 생겼었네 상호야 나 언제까지 눈 감고 있어야 돼? 나도 못생겼으면 답도 없었어 형 저거 잘생겼어요? 형? 나 잘생겼어? 상호야? 나 잘생겼어? 상호야? 형 네 네 존나 잘생겼어요 형 나 잘생겼어? 나 잘생겼어? 네 나 잘생겼어? 나 잘생겼어? 나 잘생겼어? 나 잘생겼어?